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하자 전 세계가 규탄에 나섰습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. 한국이 실용위성 싫고 누리호 쐈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북한도 위성 쏘겠다는데 미국도 유엔도 결의안 위반이라며 제재에 각오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까요. 북한은 순수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안 믿는 거죠. 탄도미사일,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.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? 마침표 찍겠습니다. 불량 국가의 자업자득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